저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보면은, 그립이에요. 그립이 저희는 보통 이제 대표님도 한 23 정도 장갑을 끼실 것 같은데, 20, 23을 끼는데 저도 그런데, 26이 넘지 않은 손 사이즈들은, 이렇게 스퀘어 그립을 잡으면 왼손에 심을 못 씁니다. 저희가 왜, 거의 한국인들이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왼손이 약해요. 그래서 약간, 우리가 보는 스트롱인데 이 둘째 중지에, 뼈가 보일 정도로 감아잡아서 손가락, 핀거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, 이제 책을 외국 책을 보시다든지 하면은 정보 보면은 이 팜으로 손바닥으로 잡으라고 있어요. 그럼 손바닥으로 잡았다 보면 그립이 놀아요. 왼손이 놀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오른손에서 힘이 많이 갑니다. 골프가 어려운 것은 오른손 왼손의 50%의 힘이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60% 왼손을 줘도 칠 때는 오른손이 70%가 들어가거든요. 골프가 어려운 것은 감사합니다.